최근 한태평양 도서국 회의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천년고찰 진관사를 방문하며 진관사가 문화 외교회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 전통문화로 불교가 국가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연선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종교를 넘어 국가 간 교류, 외교 증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교 인사들의 단골 방문 코스가 된 서울 진관사.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가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방안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와 함께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같은 달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부인 유코 여사와 진관사에서 명상과 차담을 나눈 데 이어 한 달 동안 진관사를 두 번이나 찾은 겁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 또 기시다 총리부인이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진관사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단순히 진관사가 사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예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리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던 2015년, 질 바이든 여사가 진관사를 제일 먼저 찾아 한국 불교에 큰 호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여왕과 태국 공주,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 등도 진관사를 찾아 한국 불교의 사상과 전통문화의 깊은 공감과 감동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기는 수행 공간이면서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함, 또 자외심으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환의로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명상을 또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장 중요시한다. 뭐 어쨌든 다 편안해하시면서 다시 오고 싶다 그러고 국민들께도 가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해외 기민들이 진관사를 찾는 데에는 사찰 음식도 단연 한몫했습니다. 조선시대 태조가 진관사를 왕실체대 불교의식인 국행 수륙제 사찰로 지정하면서 수륙제에서 유래한 음식이 사찰 음식 연구로 이어졌고 맛과 영양은 물론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의 사상과 가치가 깊은 울림을 전한 겁니다. 2017년 당시 백악관 부주방장이었던 샘카스를 비롯해 프랑스 3대 마스터 셰프 에릭 부리파드도 진관사를 방문해 조리법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들 중에 전통문화 예술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장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관리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 사찰의 전통문화가 외계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넘어 전통문화로 충분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관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불교의 다양한 문화가 국가교류의 윤활류로 외교회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BTN 뉴스 정현삼색입니다.